예예. 터프 터프. 냄새 봐 냄새 봐. 내가 조개 주면서 제일 좋아하는 조개가 가리비. 가리비 대사쯤은 재료 싱싱한 거 사다가 파, 고추, 통마늘을 넣고 참주 넣고 조금씩 쪄냈는데요. 이거는 내가 만든 소스인데. 이거는 내가 만든 소스인데. 일단 준아 먹어봐. 이 소스 여기다 찍어요? 이거는 원래 이렇게 찜 해산물찜에다가 찍어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. 이거 왜 소스 좀. 뭐 드셨어요? 가리비. 가리비. 야, 이봐 봐라. 이게.. 오우! 오우. 저는 진짜 맛있다. 소스와... 야 근데 이게 강렬하게 더, 강렬하게 맵다. 그치? 이 소스 어때요? 이 소스 너무 맛있는데 누나? 이 소스 장르 아닌데? 야 핫소스랑 다 들어가 있어. 이거 오늘 밥도둑, 밥도둑 후보가 처음으로 소스가. 와 이거 진짜 훌륭하기 힘들다. 누나 이거 해산물에 기가 막힌 소스입니다. 고추장에다가 핫소스 좀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? 여기다가 소스 이게 고추장하고요, 케찹. 그렇죠, 케찹 맛도 좀 나. 단맛이. 그다음에 핫소스 그다음에 꿀. 그렇게 해서 집에서 이렇게 만든다. 무조건 해산물이야. 소스가 끝장인 거. 달콤한 맛이 일단 처음에 있는데 끝에는 칠리소스의 알싸하면서 그 맛이 딱 잡아. 가위도 왜 이렇게 껍질을 다 버려. 이게 제일 맛있는 건데. 따로따로 먹어야지. 따로따로 먹어야지. 그다음에 좀 그거 먹으려고. 새우도 맛있다. 이 경쟁의식. 새우를 까먹어요. 보통 새우를 손으로 만지면 드림내는 나는데 드림내는 안 나. 좀 나 쪼꼬. 그렇게 끝판 식으로. 오케이. 그러면 안 나와주겠어. 이거 햄버거 같지 않아? 햄버거? 미니버거. 미니버거. 이거를 이렇게 딱 재서 이 안에 소스를 바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더블 버거. 더블 버거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미니버거. 이걸 이렇게 더블 버거. 더블 버거. 이렇게 해서. 역시. 어떻게 안 웃어요. 오빠는 드실 때 왜 눈을 감으세요? 여기 집중하려고. 굉장히 안정 습관이야. 굉장히 안정 습관이야. 왜? 잠시만요. 볼게요 형. 잠깐만요. 여기서. 얼마 전에 프로그램에서 정주라 씨가 1분 안에 대하 12마리를 먹어서 기록을 세웠던 적이 있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. 개인적으로 새우를 좋아하세요? 저는 뭐 그렇게 뭐. 약간 좀. 유명이 좋아하지. 유명이 좋아하고. 주중목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. 주중목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. 아 우리 엄마가 이런 방법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. 미련을 준다고. 아 승부요? 네. 사실은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양대 먹방이거든요. 아니 많이 드시는 건 많이 드시더라고요. 제가 뭐 관심 자체가 없었고요. 내가 보기에는 저는 미련해거든요. 아 미련해. 우리가 좀 먹방이라고 그러면은. 곤란하죠. 근데 이게 잘못 먹으면 이 천장 다 까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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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줄 알았으면 또 그만 먹을걸. 너무 많이 먹었다. 원래 그런 생각하지 않고. 이게 더 커요. 아. 자 스터머치 있나요? 자 지금 양쪽 접시에는 15마리씩 올라가 있습니다. 한입 퀴즈에서는. 태양이 오고 네. 감사합니다.